왈파울이 안하면 한타 최강 들어오는 마스터 케인으로 이겨지는 거 보다 케인으로 이겨지는 거 보다 케인으로 이겨지는 거 보다 차가운거 보다 케인으로 이겨지는 거 보다 그냥 또 빨라 털라 라인업 어떻게 전해 흐흠 대왕 왜 무서를 왜 저러냐 흐흠 흐흠 이 게임 대왕 무식가 흫 흫 흫 흫 흫 흥 이 날이 더 잘 안 돼 이 날이 더 잘 안 돼 그냥 뛰어 물이 멀리 같이 떨어져 있자 너무 많이 없어서 잘 못할수있자 너는 땡은 날다 깜짝이야 마나가 없어 맛은 다 그런데도 없어 도란 반지 도란 낙지 도란 낙지 하고싶은 거 하고싶은 거 하고싶은 거 잘 잡아라 안되 두건 안된데 이쁘네 이쁘게 있으면 안되 할 줄 안 했었던가 일단 룰이 더 맞춰 마일이 못망간대 못하냐? 이렇게 보면 다 가만히 있었네요. 히힛 와 이마 어떻게 나가온다 으아 으 아 으 으 으 으 ㄷㄷ ㄹㄹㄹ 퍽 퍽 오우 와잇 잘하네 . . 언제 튀어나오냐 빨리 통으로 죽지 않냐 왜 이렇게 기대되냐 여기서 굶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